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마신건지 아니면 술이 사람을 마신건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완전 그시같은 사연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제가요 툭하면 술을 처먹고 그게 돼서 남친이 결국 파울을 통보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데 아니 그냥 술 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원제 술 때문에 파혼위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작년부터 예랑이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1년 됐어요. 알고 지낸지는 10년이고 정식으로 만난건 5년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술을 즐겨하는 편인데 올해만 들어서 올해 들어서만도 술 때문에 파혼위기가 몇번이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술을 먹고 친구 집에서 잠든 적이 두번이 있구요. 그 외에도 문제가 좀 자주 있었죠. 특히 이틀 전에는 술을 먹고 데리러와 같이 집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한번 남친이 대실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건 뭐 좀 사러 간다고 편의점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담배를 사 피우다가 그걸 걸려가지고 이때 저에 대한 믿음이 와장창 다 깨져버렸대요. 사실 담배를 피우는 과정까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담배 생각을 났는지도 이유를 모르겠구요. 아니 굳이 따지자면 요즘 해산의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꽤 많이 컸는데 그것 때문인건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냥 저 말고 다른 자아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내가 담배 피운거 아니에요. 다른 자아가 피운거지. 저희 남친은 술을 전혀 안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저를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고 경멸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난 이틀 동안 예랑이는 본가에 들어가 지내는 중이고 내일 저녁에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저의 아니라는 생각으로 카톡을 했는데 구구절절 잡다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랑이는 더욱더 마음이 꽂힌 것 같더라구요.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 랍니다.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어서 금주클리닉 상담을 다녀볼 생각이거든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랑이를 붙잡으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술을 끊을 마음은 단단히 먹고 있거든요. 쓴 충고와 좋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도망갔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쓴이. 이 글 남친 보여주려고 쓴 글이죠. 붙잡을 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진짜 고치려고 봐라. 이렇게 글도 써가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쓴 거죠? 비흡연자가 갑자기 담배 생각이 왜 납니까? 나도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인데 아니 담배 종류 얼마나 많아요? 담배 살 때 어떻게 샀어요? 피우고 싶어도 뭘 알아야 사서 피울 거 아니야. 저기 파란색 담배 하나 주세요. 이랬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흡연자였다가 담배를 끊었고 그래서 생각난 거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때 호기심에 펴본 남동생이 기침이 안 멈출 만큼 엄청 맵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바로 피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쓴이 남친분 그냥 놔주세요.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남친분의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게 그래 적어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뭐 이거였는데 이제는 술 먹고 잦은 외박에 흡연까지 솔직히 술 많이 마시고 흡연까지 하는 남자 이런 남자 꺼리는 사람들 많이 있듯이 쓴이 남친도 똑같은 거죠. 술 적당히만 먹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인사불성에 외박에 이렇게 담배 오지게 피우는 거 특히 정신이 온전치 못할 만큼 주구장창 마시는 거면 술 안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혐입니다. 쓴이 남친은 쓴이가 노력을 해도 아니 무슨 술을 써도 절대 안 붙잡혀요. 그러니 그런 노력 그거 다른 사람 만날 때나 쓰세요. 헐 니마 팩트로 오지게 두들겨 패가지고 이 글은 곧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언자네. 2번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뭐 술 취해가지고 다른 자가 튀어나와서 담배를 샀다고? 아니 담배를 내 마음대로 집어가는 것도 아니고 종류도 알아야 할 뿐더러 무엇보다 비흡연자가 술 좀 취했다고 담배를 사는 건 나는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담배까지는 그냥저냥 실수겠거니 뭐 말도 안 되지만 넘어간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해. 친구 집에서 두 번 잡고 그거 말고 다른 문제도 많았다고? 이게 뭘까? 나는 이게 더 궁금한데 너 혹시 길어서 자빠져 잔 거 아니냐? 3번 님 남친은 절대 죽어도 못 잡아요. 왜? 동거를 하면서 님이 완전 개또라이라는 걸 이제 다 알았고 자기 인생 더 망치기 전에 튀는 건데 이거를 무언 술을 잡아 끝났어? 4번 그래 술을 기절할 때까지 쳐 마시고 담배 오지게 피우고 그러면서 아무데서나 잠을 자고 좋네 좋아 그냥 그렇게 너 혼자 인생 즐기면서 살아 야 결혼을 할 거면 사람이 책임감이 생겨야지 너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 끝나는 거지 남자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생각 아니 고민을 했을 거야 지금도 이러는데 아이라도 있어봐라 아우씨 도망가자 이거지 5번 5번 칵 이 남자 조상님들이 오지게 돕고 있는 거구나 끌 끌 끌 끌 8번 아니 몇 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아니지 1년의 반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즉 올해 안에 벌어진 거면 당신은 절대 못 고쳐요 참는 거지 그냥 그렇죠 담배도 그래요 평생 참는 거죠 8번 아니 그동안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다면서 도대체 왜 그랬어요 뭐? 결국 이렇게 파국을 막고서야 정신을 차려보겠다고?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거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너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 깨끗하게 승복하고 남자 놔주세요 쓴이 같은 사람 말고 속 안 썩이는 여자 만나가지고 예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말이죠 두번째 사연 원제 술 먹으면 자다가 오줌 싸는 남편 때문에 미치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20대 후반 그리고 남편은 30대 중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남편 술보러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몸을 좋지 못할 정도로 술을 진짜 오지게 마시고 오는데 문제는 자기 전에 널부러져 있는 남편 어떻게 해서도 옷 다 벗기고 물수건으로 닦이고 씻기고 화장실 변기에 앉혀가지고 소변까지 보게 한 뒤 자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꼭 새벽이면 화장실을 못 가고 침대에 누운 채로 오줌을 싸버립니다 처음에 남편이 워낙 하는 일이 많이 힘들고 또 그때가 아니면 술도 평소엔 잘 안 마시고 하니까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소변 말인 것도 모르고 실수로 그냥 그대로 잠을 잤나보다 생각해가지고 또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이런 다짐을 받고 넘어간 건데요 이게 무려 네번째 반복되니 신뢰감도 떨어지고 야 1년 만에 네번인 겁니다 1년 안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요 매트리스 안쪽까지 소변이 들어간 거 이거는 세탁도 안 되고 또 신혼 첫 층대라 매트리스 되게 비싸고 좋은 걸로 샀거든요 하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번에 네번째 실수 때 프로젝트 끝나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왔길래 남편이 또 침대에 소변을 보겠다 하는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은 거실에서 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제가 잠든 사이에 침대까지 기어 올라와가지고는 또 침대에서 간밤에 오줌을 쌌어요 제가 아침에 진짜 폭발해가지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런 그지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나라면 바로 이혼이다 이건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개랑 결혼한 거잖아 아 더러워 진짜 더럽나 댓글 뭔 소리야? 걔도 자기가 지내는 절대 반경 안에서는 똥오줌 절대 안 쌉니다 그렇죠 개 집안에 안 싸죠 2번 그렇지 개도 자기가 잠을 자는 곳에 오줌 똥 안 쌉니다 고양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4번이나 그랬다면 이거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죠 2번 헐 4번이나 소변을 본 매트리에서 아직까지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게 나는 더 놀랍네 야 쓴이 비위 최고 3번 3번 아주 옛날 우리 할머니 시골 동네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술만 차 먹었다 하면 자면서 오줌을 그렇게 쌌다고 해요 결국에 아내가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죠 이혼한 거죠 아니 그렇잖아 이혼녀가 되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던 그런 옛날 시대에도 그랬는데 님은 이걸 또 참고 사네요 혹시 뭐 돌을 닦는 건가 그런 거야 그렇구만 4번 헐 저런 거랑 계속 같이 살고 있네 야 이 여자 진짜 별 볼일 없는 여자구만 그렇구만 5번 야 이제 하다하다 남편놈 오줌 수발까지 들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끔찍하다 정말 5번 오줌을 싸면 그거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시부모 단톡방에 보내요 어머님 이 사람 어릴 때도 이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6번 헐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아니 뭘 또 정성스럽게 닦이고 소변까지 보게 해요 그냥 거실에 널부러지게 냅두고 안방 문자 안구고 너 혼자 자지 그랬어 나 같으면 못 살아 이혼이야 이거 7번 관라가 되면 성인용 기저귀 채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렸을 때 자기가 찬 기저귀를 보고 자기가 겁나 들게 말이지 8번 그래도 지금이야 오줌이지 조금 있어봐라 똥도 지릴 거다 초반에 이거 못 고치면 진짜 50년 똥오줌 수발 들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신혼에 벌써 4번이면 이거는 상습적인 거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고칠 생각이 없는 거지 개 고양이 키우는 집 아무리 깨끗하게 치우고 닦고 해도 그 특유의 똥오줌 냄새가 집에 배거든요 그런데 성인 남자의 똥줌이라니 야 이혼 추천합니다 9번 옷과 팬티를 홀랑 벗긴다 기저귀를 채운다 사진을 찍는다 마지막으로 이걸 시댁 단톡방에 올린다 님아 이혼을 안 할 거면 이런 충격 욕법이라도 쓰세요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거든 술을 내가 마셨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마신다는 거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지 바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음?